뉴욕주 대법원은 캐시호컬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안지영 기자입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처에 대해 24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나스오 카운티 대법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이런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학교와 대중교통시설,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보건당국은 이달 초 마스크 의무 조처를 오는 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마감일을 일주일 앞두고 법원이 무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법원 결정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자신은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주지사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며 이를 뒤집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처를 시행하고 있는 한편,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은 자유를 위한 승리라며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바로 마스크 의무화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뉴욕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청도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변함이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KB 뉴스 안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